이건 제가 2010년 12월 20일날 여행가기 전에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제가 길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잠시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다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면 검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작은 불빛을 하나 켜주세요. 그러면 검은 공간에서 불빛 하나로 온 공간이 환해지죠. 그 공간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상상해주신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요. 자 눈을 떠주세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저의 모습은 아직도 사육사, 간호사 그런 거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로드스쿨이라는 마을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드스쿨이 2011년 마을기업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10년 제가 고3 때 로드스쿨을 알게 됐어요. 로드스쿨은 길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여행을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졸업했어요. 실업계에 가서 취업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실업계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컴퓨터과 회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컴퓨터과를 일단 선택을 했어요. 저는 아무런 꿈도 없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주쿨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창업 아이템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똑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뭐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 쟨는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좌절하면서 아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커피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커피가 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에 발표할 때는 커피를 타면서 발표를 해보자 하면서 제가 커피를 타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사한 것처럼 있었는데 이렇게 떨리는 게 되게 힘들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먼 산으로 갈까봐 솔직히 걱정되는데요. 뭐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에게 로드스쿨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로드스쿨을 알게 되면서 저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지금 꿈을 꾸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디엑스라는 이런 거를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한 번 하고 있고요. 테디엑스의 무대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그게 원래 고등학교 때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고등학교 때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풍노동, 열공, 비주쿨, 무기억한삼 등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과 취업이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는데 진학을 하려고 했어요. 뭐 취업 잘 되는 학교, 이름 좋은 학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 이러고 있는 너 자신이 좋아? 너 이러고 있는 너가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이 저를 이끌어주신 분에게 선생님 저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강티라는 분을 만나게 됐고요. 강티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로드스쿨을 알게 됐어요. 근데 로드스쿨은 약 8개월 과정으로 대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해외 로드스쿨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해외 로드스쿨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죠. 저희 집은 제가 여행 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돈을 모아서 직접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아침과 저녁 나눠서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제가 2010년 12월 20일 날 로드스쿨을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네팔 공항이거든요. 저희는 로드스쿨을 하면서 저기 보시면 박스에 아기들에게 선물 줄 거랑 여러 가지 배낭 가방을 가져가면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팔, 인도, 태국 이렇게 3개국을 갔는데요. 처음에 간 곳은 네팔이에요. 네팔 카투만두라는 곳에 네팔 피스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0일 동안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뼈저린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가 첫날에는 잘미냥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가기에는 산을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곳을 거의 다와갔을 때는 정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면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물을 보니까 물이 새까만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렸으면 물이 썩을 정도로 물이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사불 들면서 아니면 장갑을 끼면서 쓰레기를 주고 여기 잘비냥 사원이 잘비냥 절이에요. 절에서 페인트지도 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황당 그 자체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팔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저희에게 꿈을 주면서 많은 힘듦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청소를 다른 곳을 했죠. 이곳은 저희 나라로 말하면 약수터라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원 안에 있는 약수터인데 그곳에는 비둘기가 정말 땅에 새까맣게 있을 정도로 비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싸면서 사원에 되게 더럽혔는데 거기를 물청소를 하면서 저희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문화재를 치우는 생각은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보지 못한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원봉사라는 걸 했는데 자원봉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해외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저 자신이 저가 몰랐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라는 걸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자원봉사라는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팔 사람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면 여기 다 네팔 사람들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주민들은 저희가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같이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되게 정말 감동받으면서 되게 청소하면서 울은 적도 있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청소를 해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날에는 포카라라는 네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는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관광지를 안 가고 네팔 포카라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정상인 학생들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가 2박 3일로 거기서 자고 먹고 씻고 했는데 저희를 첫날에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교문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이들이 꽃을 들고 우리를 반겨주겠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유 모르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를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저희를 너무 반겨주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저는 잠시 왔다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과연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둘째 날에는 저 루피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루피스라는 친구가 제 손만 잡으면 윤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장애만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이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장애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아예 부셔졌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장애가 있으면 뭐 비판을 받고 욕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길을 나섰죠. 다음에 간 곳은 인도예요. 인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멋있고 빈티지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간 곳은 인도 바라나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화장터가 3개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면 하얀 가루가 날라요. 그러면 이게 뼈가루가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왜 왔는지 도대체 왜 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맨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인도 사람들의 눈을 딱 쳐다보면요.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과연 내가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여행은 무사히 마쳤는데 그곳에서 본 시신? 죽음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인도 바라나시 뒷골목이 되게 좁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람람샤태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화장터로 가고 있는 행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행렬들이 사람들이 웃고 있거나 아니면 무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웃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웃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한 단어가 다른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요. 인도 다람살라에라는 곳의 난민촌이에요. 티벳 난민촌인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곳이 원래 인도에는 눈이 안 온대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가 가는 날에는 눈이 와가지고 길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손톱으로 찍으면서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면서 이곳은 왜 왔는지 강티한테 정말 계속 물어봤어요. 올라가면서 이곳은 왜 온 거예요? 왜 온 건데요? 막 이러면서 이곳을 갔는데 이곳이 해발 1800미터예요. 이곳을 정말 어떻게 올라가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산은 잘 안 올라갔거든요. 산, 뭐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뭐 산은 왜 올라가나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저는 7일 묵었는데 저는 설사병으로 7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누워있던 기억만 났어요. 이곳은 이렇게 여기서 제가 티벳고마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여기 티벳 사람들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티벳말로 그래서 저 티벳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맨날 다녔는데 그 티벳 꼬마들은 되게 장난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티벳에 눈이 오니까 거기에 눈이 오니까 눈을 뭉쳐서 외국인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간 팀들은 다 눈을 막고 있는데 저만 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난 안 막고 있냐고 그러면서 맨날 툴툴 거렸는데 이곳은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요. 여름에만 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다 얼 정도로 되게 추웠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는 40일이라는 여행을 갔다 왔고요. 여행을 갔다 오고 저희는 책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글만 쓰면 책이 뚝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맨날 글을 쓰면서 내가 띄어쓰기야 맨날 틀려가지고 저는 국어를 열심히 안 하고 수학만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국어, 글 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책 쓰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손과 입으로 전해진 책이고요. 직접 인터넷에서 팔지 못하고 저희 입으로 통해져서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꿈을 꾸는 거는 인생에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꿈은 사육사, 수의사, 간호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성공하는 그 과정이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솔직히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처럼 도전하면 어느샌가 저도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을 많이 하시고요. 꿈도 많이 꿔주세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꿈들을 나눠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로드스쿨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게 솔직히 저만 알고 있으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고 싶고요. 로드스쿨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드스쿨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에 섰어요. 네. 저는 이렇게 로드스쿨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꿈도 꾸고 네. 열심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로드스쿨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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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